아퍼 아퍼 아프다고 아파 벌떡 일어나 헌터 자 다음을 가봅시다 뭐가 남았니 자 코끼리가 있구요 라이젝스가 있고 레오스가 있는데 뭘 원하시는감 뭐부터 할까 뭘 원해요 사랑하는 헌터 여러분 도스포퍼 좋아 코끼리부터 가보자 혼자서 아주 압이 캄캄했었는데 멀티로 잡는거 뭐 다 최초였었지만 이녀석은 뭔가 가미가 색다를 것 같다 시작해보자고 파트너 시작 뭐가 좋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얜 에어리얼 같죠 에어리얼 해보가 있네 에어리얼이 필요할거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에어리얼 쓰레기 에어리얼입니다 쓰레기 길드 부시도 에어리얼 쓰레기로 해볼까요 현명한 선택이요 가자고 게다가 화석무기 이래서 잘 썰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노발드 소재의 슬래시 엑스가 화석성 이구만 게다가 한간지 하는 것 같다 멋있네요 자 위타면 글쎄 무슨 병인지는 확인 못했는데 간격인가 모르겠다 가자고 헌터 야 요거 만들자 디노 소재 쓰레 에어리얼 다시바드 겁나 크구나 진짜 자아 코때기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먹어야겠어 허어어 흐헤헤 뭐 맞은지 모르겠다 으에에에에에에엥 싫어 싫어 자 여기 눈도 없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눈을 뽑을까요 쿵 쿵 자 눈먹는다 으에엥 히히힝 흐헤헤 개똥 같은 녀석 아이베스 씨를 쫌 어어 유아악 으어어어어어어 나도 뒤따리 할래 어 거기가 꿀 꿀자리인 것 같아요 나도, 나도 꿀빨래 좋아 자, 안정적으로 좋다 호떼기를 그냥 잘라버리겠어 이거 말이지 완투 썰고 완투 가로썰 완투 따로 완투 오르르 아 맞다 이거 안되지 도샤 원투 원투 얘 자빠진거에요 지금 신기한 녀석 왜 자빠지고 난리야 도샤 도샤 그니까 얘가 눈 눈이죠 발에 눈 묻었을때는 저기가 약점이 아니게 된대 눈이 없어진 다리 몽댕이는 참 찰지게 때릴수가 있다더라 회개를 들었어요 슈 원투 원투 오르르 헥 쭈 야 이게 트랜스 거식인지 몰랐어 쭈 죽겠어 으잇 으잇 얌 정신 안차리면 이거 피가 그냥 으아 사라지네 쭈 쭈 쭈 다리가 부파가 되면은 대경직이 옵니다 다리? 아 저 눈 말인 눈 말이죠 눈 저거 하나 부술때마다 대경직 온다고 이거 대경직이죠? 아니 흐흐흐 모르겠다 하도 덩치가 크니까 파악이 잘 안된다 야잇 대길 으아 아 눈 벗기고 다리 부서지면은 오케이 알겠어 녀석이 찍는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차 공격을 쓰네요 좋아아아 아 아아아아 으아하하하하하 잘한다 뿅 이 녀석을 완벽하게 알아채버렸다 좋아 코가좋아 오오 이거 은근히 시간이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코 코코 머리부파 원투 야 요 아래쪽에 있는 뿔을 때려도 머리부파가 되네요 그냥 쥐어패는거다 메뚜기 맛을 보여주마 아직까지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겁나 점프하는거야 지금이 타이밍 이즈 라인 나우인 것 같소 원투 아살 질릿 거시기 뭐야 얘 완전 허우되였소 몰라 그냥 잡았어 아 마무리 멋있었네 아이와이스 씨리로 와봐요 고양이 어리네 짠짜라잔 짠짠 짠짠짠 이 산만한 녀석이 지금 빵분침이 나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하네야 블루앤블루님 풍선 이렇게 선물 고맙습니다 4분 50 4초 치해버릴 것 같구나 머넌의 덩치가 작은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렇네 덩치 보고 쫄면은 지는 거네요 그냥 미친듯이 파고드니까 이겼어 간단하게 말이지 이제 라이젝스로 잡으세요 그럴까? 좋다 오늘 아주 챌린지 퀘스트 다 탐방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빰빰빰 가자고 라이젝스다 부시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라이젝스래요 라이젝스 보시라 보라 스타일을 보라 부시도 한성검 부시도 렌스 부시도 렌스는 아닌 것 같아 제트케인님 초콜릿 6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충군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길드긴 한데 한성검의 소울유겐 3레벨이 있습니다 한성검을 써야되겠어 말아요 되게 써야되겠네요 좋다 멋있다 쏘루겐이 있어가지고 한성검을 써야되 제가 이제 만들 커스텀이 바로 이거에요 아 요 장비세트 정말 간지나지 않아 뾰족뾰족한게 저거는 꼭 만들거다 꼭 네 기가 막힌 소울유겐 맛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어 선검입니다 도스포포 소재의 한선검 완전 둔기네요 둔기 다운기 자 템 뭐 있나 보고 됐다 뭐 왜 막고 있어 아 이거를 뭐 피하다니 한손님 에에에엠 에에엠 에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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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패턴을 모르겠어 여전히 어퍼컷 내리컷 우가우가입니다 우가우가 아이고 뭐 괜찮다 자고 쭉 가서 어퍼컷 내리컷 좋아 포스바람 무시무시하네요 야 뭐지 이거? 오 피했다 저런 공격한 다음에는 틈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 약간 뻘짓거리하잖아 좋아 몰라 얘 반짝반짝거리는데 무슨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시도로 피해 때려 그게 다다 잠깐만 너무 무섭다 아 무섭다 아 좋군요 어 음흐흐흐흐흐흐 얘 부파 어디 되나요 머리통 날개 꼬랑지 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 헐 이럴수가 날개때문에 가로막혀서 머리쪽으로 갈수가 아 쏘룡엔 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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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원투어 짠 좋고 아핰 빗나갔어 이게 쏘르겐이 되게 웃긴게 어 네 약간 다른데 어 3레벨 되니까 상당히 다른데 상당히 달라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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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ham 다하하하하하하하 이런 타이밍잡기가 어렵네에하 저거 갑자기 찌릿하면서 왁하고 떨어지는거 어 음... 원투 한번만 더 지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녀석의 최후 가 될꺼다 쏘호호호 네리컷 아 여기서 갑자기 경직 먹을 줄은 몰랐어 네리컷이 있네요 이게 트레일러 영상에서 봤던 그거야 오 좋다 아이고 제 공중에서도 우로제끼네 역시 갖춘건 가참없네요 격수단샵 음... 맛있군 아하 썰어버리는데 성공하였어 어어 되게 쉬운데 이상해 이상해 쉬워 이 모든것이 단차 버스인가 크으으 편했습니다 어우 오잉 이건 딱히 너프당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확연하게 그렇습니다 저 중고는 아직 아직도 쎄 참 쎄 쎄쎄쎄 자오지간 이제 볼거 다 봤네 레우스만이 남았습니다 레우스도 깔끔하게 끊고 이제 진도 나갑시다 레우스 레우스다 레우스 음...음...음...음...음... 가보지 않겠나 헌터 자아 레우스단 자 마지막은 단골손님이네요 음... 뭐가 좋겠니? 스타일러 일단 스읍... 길드... 차지엑스... 스트라이커 슬래시엑스 해보 부시도... 고시기... 스읍... 대검 스트라이커 흠... 고민이 좀 되네야 흠... 수려피리로 한번 해보겠소 자아 머리통이 남아나지 않을 거다 수려피리로 해볼게요 음 마지막이다 자식 흠... 흐헤헤헤 이게 이게 번개 속성이구나 오... 라이잭스 소재 수려피리 아...이건 좀 별로다 고무장극같이 생겼어 엄맛이 수우 엄맛 ele 수우 수우로 수우 수우 어이! 배가 불었다! 에잇! 아우! 파이어! 어! 개거수! 하하하하 야! 나도 성강있나? 난 없네? 왜 난 없어? 왜 난 안줘요? 스탈! 머리가지 마!!! 이거는 수려 피리가 아니라 수려 뱀머라네! 이리 와! 머리통! 더웅 어허헤허헣허허헣허헣헿헣헣헿허 하äl nut 야 몸 맞춰서 쥐어처세핫 아악 아 근데 아프다 naprawdę slight 마비걀어소 머리 머리 머리통 머리통 좋고 좋아 여기까지 좋아 이거 도대체 버프가 뭐가 있어 아이 필요없다 공강은 없는거 같으니 다 집어치우고 열심히 펼게요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봐도 봐도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습니다 버프 따윈 불지않아 수렴 햄마 공소가 있었어요? 아 어떻게 하는거지? 아냐아냐 지금 확인하는건 늦었어 함정? 대검한테 별게 다 붙어있네 대검은 필수가 되는건감 쏘옥 출패 바보니언스 바보니언스 으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좋다 와하하하하 너저스끼 게 heart 도샤!! 야호호호 아야 아 멋있었는데 말이지 도샤 예 필리도 완전 딜러가 된거 같은 느낌이예 세보이네 정말 페리도 완전 딜러가 된 거 같은 느낌이요 네 필2도 완전 딜러가 된거 같은 느낌이예요 으앙 이게 바로 부시도 츄인가요? 아 으웨얄야야야야 아.. 나에게도 섬광을 줘 닌텐도 나도 섬광 참 좋아하는데 왜 난 섬광 안줘요 섬광 섬광 줘 섬광 미치겠어 뭐야 무슨 뭐하는거에요? 어?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? 어? 뭔 짓을 한거래? 어떻게 격출시킨거야? 이상하다 나 버프 불었는데 왜 튕길까? 만세! 자 이 타이밍 알아보자 공격력 소가 있을텐데 이건가요? 공소 주,파,보,파 주,파,보,파입니다 주,파,보,파 주황색이 뭐야? 주,파 수고 많으셨어 피리가 개트룰이요? 어? 쓰려 피리를 들고서 자기 버프만 쓰는 이상한 피리님 하하하하 공강이랑 방강이 있었는데 안 불었어 몰라 읽을 줄 모른단 말이야 지충참이 그냥 날려버리는 기술이네? 참 알았다 사실상 쏠프리에요 하하하하 너무해 하하하하 공소만 썼으면은 이거 빵분침 났을지도 모르겠다 자아깝내야 그래도 S야 이건 5분 15초 맘에 드네야 피리 맘에 든다 썩 좋은 플레이였어 앵간한건 다 S랭크 찍었죠 하나 빼고 라기아 하나 빼고 다 S찍었습니다 기가 막히군요 딱 두개 오늘 성과를 한번 볼까? 기가 막혔습니다 봐봐봐봐 개트롤에서 8분 43초 나와서 A랭크 멍멍이? 어어 멍멍이 안했는데요 우리? 멍멍이 지난번에 한번 했었구나 아 그래! 약간 맘에 안드는구나 멍멍이까지만 하자 어 그래 오늘 안받고 딱 던애야 개 잡으러 갑시다 여기 벌써? 준비가 빠르군 올 S랭크 천천히 노려보도록 하겠소 해머가 좋아! 아 근데 해머가 안 멋있어 태도는 막 이렇게 겁나 멋있는데 해머가 좋아! 스타일 뭐니? 길드 좋아 음... 녀석의 머리통이 나만 하지 않을 거야 음... S랭크를 노려보지 않겠습니까? 파트너 아담한 사이즈! 맘에 드는구만 못 때리겠다 이거 쟤 머리통 하하하하 미안하오 여긴 내 구역이야 쨁! 어? 마비 거시기가 있고 어... 구멍 안정이 있고 어... 폭탄도 있고 그렇네요 음... 써먹어야지 으음... 하! 이거에 스톤이 걸릴 줄이야 나 두번밖에 못 때리겠어요 머리통! 아... 한번밖에 못 때릴 것 같습니다 제작 쨁! 으흠... 뚜샤! 마비... 좋군요 헉... 마비통! 어어어어어어 안돼! 괜찮아 앵먹이인 자음 좋구 고마감 좀 까세요 깔아야지 타이밍 못잡겠네 자꾸 머리치고 싶어서 아우! 이 해머병! 갈겠습니다! 어! 이거 딱 됐다! 베리 굿이에요 베리 굿 이 자식이 딱 돌아보면서 쏙 하고 어? 천재가 틀림없어 어허허허허허허 천재가 틀림없다 안돼 이 자식야! 머리통! 맞았다! 이! 오! 야 함정 씹혔다 이거 어 함정이 두개였었는데 씹혔어요 괜찮아 마리토 크으 못피했어 어 으 마비컬을 던지겠습니다! 마비컬! 아하하하하하하 차아악! 까짱! 기무시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어 int 으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어 바보같은 짓이었어 잘못なる함 아 저거 안되는 시간이 에어 몰랐어 하지마 어得 여러분이 폭탄이 있네요 근데 폭탄을 어느 타이밍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이거 실패한 이유가 다 있었어 좀 어려워 앞 노린건대 까불지말고 확실할때 때려야 될거 같아요 다음 마비에 폭탄을 까시죠 현명한 선택이야 아 여기서 까 아 옆에서 깔걸 이 자식이 어느 방향으로 자빠지는지 몰라서 아 깔아야 되는데 아 머리를 치고 싶은데 나는 나는 머리를 치고 싶은데 헌터님들 neighbor 햄 맛을 보라 나이스 샷이야 자 한 번 깔아 볼게요 아 자폭무대 어 오오.. 바보같네 자아 이거 봐라 마리톡!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! 어헛 되게 아프네 에이 쟈 노핑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아 하아 좋은 교차였어 잘했다 어? 어디가 어허허허 먹는다 어허허헣 방향 방향 A일거 같아요 그렇지 은근히 약간 느낌이 싸하네 야 정말로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조합이 필요한가 때리는건 지장이 없어 보인다 딜을 잘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뭔가 작전이 필요해 기가 막힌 작전이 기가 막힌 작전이 필요한데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거야 구하 쇼 흥 그니까 여기 멍멍이가 좀 휘통이 돼지에요 돼지 약간 좀 네 전작 전술이 필요합니다 해머랑 같이 쓰려면은 다른 무기는 수면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폭탄 하나 있으니까 육초! 육초! 육초 말이다 육초 육초 오버라니 이럴수가 잘했어 잘했네요 육초 오버 아깝다 아쉽군요 저같은 경우는 세번째 울부짖을 때 함정을 깝니다 제가 좀 이제 그런거에 취약해요 함정같은거 마비덫 마비나이프 수면나이프 폭탄 등등등 이런 뭔가 서포적인 아이템이 딱 나에게 쥐어졌을때 그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어 격대가 자 오직은 뭐? 격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진도 나가자 아 오늘 벌써 다 보내버렸는데 어느정도 좀 나가긴 나갑시다 가라라 자 가라라 잡으러 가자꾸나 뭔데마네 들어가세요 가라라 가라라 쌍검 가져와 쌍검 오늘 쌍검 한번도 안해봤지 쌍검을 써봅시다 어 지금 들고있네요 어 아까 가라라 잡을라다가 어 티가 잡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각을 격대에 할인해버렸네요 잘했어 흠흠흠 룩은 언제쯤 맞추실건가요? 삼성 가면은 자 삼성까지 찍으면은 그때 룩을 본격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음 뭔가 그냥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싫어요 음 템빨로 밀어붙이는 그런건 싫다 남자답게 음 음 같은 레벨로 양학 따위는 정말 싫다 음 흠흠 롤루랑린네임 젤젤네임 반갑습니다 도구도구군네임 제트케인님 반갑습니다 이제 좀 아무래도 한가해져서 어 다시 켰어요 음 흠흠흠 넋둔네임 수기는 단차전용 아닌가요?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 음 쓰읍 지금 들고있는 유 천 뭐시기 뭐시기 이게 뭐예요? 음 뭐야 이게? 이게 그 단차지형 이용해서 후루루루룩 하는 그건가? 잘 모르겠으니 써보자 셀렉이 되고 음